자기가 안 무거워? 안 무거워 여기 두개 갔어요? 네 와 여기 스포츠 너무 많네 저거 사인 해주는 거 같은데? 저기 누구 사인 해주는 거 같은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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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벯! 먹자 ucky 현덕수 끝 여기는 투수인가보다 우리 볼이 없어 revealing اث 아 잘생겼다 잘생겼다 우리 동의도 없잖아 우리 아무것도 없어 수고했나 봤는데? 수고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끄는데? 자 이거 한날 유튜브 복면 잘생겼다고 한심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빠 유니콘 들어가나 봐 빨리 받아 가 빨리 받아 빨리 받아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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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저렇게 한다고 해 감사합니다 오오 옆에 좋은데 됐다 여기 있잖아 방공선서 사인 받았습니다 오스틴 인터뷰 중인가봐 인터뷰 인터뷰 오스틴 인터뷰 중인가봐 인터뷰 오스틴 인터뷰 중인가봐 인터뷰 내가 왔으니까 펜을 받고 다니고 야구공을 타고 편집중인가봐 호오양과 고맙다 할래 본동상에가 마트같은데인가 봐 외부 주차장도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주차 전용 이런 3층으로 되어 있나 주차 면적은 되게 많아 근데 이제 나가는 게 문제일 거야 이 옛날상 있지? 여기가 맛집이래 야구 안 한 날은 3시에 금을 잤는데 야구 한 날에만 저녁에도 하고 배달이 안된대 배달이 안되면은 자기가 찐맛집이래 제 입장이신거죠? 아까 찍으셨나요? 오 라운드석 라운드 저희 좌석에서 스타벅스 테라스 뷰가 보입니다 테라스 뷰는 좀 외화랑 가깝고 여기 라운드 테이블은 아무래도 네아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시아는 확실히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세라스 뷰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물론 저기 세트가 4만원 좀 넘나? 그렇긴 한데 어차피 우리 좌석도 5만원 넘으니까 지금 시작합니다 안 갔다가 괜찮아요 이제 교수님께서 내면 씽고 싶어 강렬스 뷰가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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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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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야 뭐해 못돼요 못돼가 이기면 우리 1등 괜찮다 근데 지고있어 아 몇점 차인데? 1점 차 우리보다는 희망이 있다 우리는 희망이 없고 우리는 희망이 1가 없어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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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딩이 안되겠다 너무 잘해 2명도 오지 말자 너무 잘해서 인감비가 없어 인정 인정 재미없다 이재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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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군도의 맥주 드링킹이었다 아 군도의 맥주 드링킹이었다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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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살이 돼 정리해 준거 같애 아 흠 Solo 옛날에 근데 90도 못다니면 다 아는데 90도 같아 90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아? 정리 잘한 거야? 몰라 검색하면 되는데 부창성 아닌 거 같아 너무 우워 다 가자 자기야 쑥쑥한 폐장이다 우리 아빠가 그랬잖아 어차피 질거면 그냥 져라 이겨도 사실 1,2점 차에 이기면 재밌잖아 자기야 우리의 오늘 수학은 여기? 아니야 백승현 선수 사인이랑 강명근 선수 사인 됐어 됐어 자기 2개는 줬어 자기야 어쨌든 우리는 여행을 왔으니까 기분 좋게 다음 일정을 해야 된다 30도연내장이야? 지금 30도연내장이야? 지금 30도연내장이야? 지금 경기장 진짜 시원한거 같네 근데 그 자리에 진짜 괜찮긴 하다 자리는 지금 경기장이야 30도연내장이야? 진짜 나ού가ville 10도연내장이야 운동과 운동과 운동을 한다